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흥제TV 현성욱입니다 컴퓨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스 브리핑 좀 드릴거구요 기관들의 수국 관계와 외국인들의 수국 관계에 대한 해석도 오늘 좀 같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FOMC를 앞두고 나서 시장 관련된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체크 포인트를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테니 좀 집중해서 한 번씩 들어봐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컴퓨스 주주분들 저희는 오늘도 두 종목씩 청산을 했어요 컴퓨스는 올라갈 종목이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낼 종목은 맞아요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더 빠른 종목군으로 산재되어 있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아직까지 허브흥제TV의 주주 매매를 받아보시지 못하셨다고 하면 댓글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하신 다음에 컴퓨스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좋은 종목 챙겨드릴 수 있게 많이 준비를 해놨고 이번 이제 이번 FOMC가 끝나고 났은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대격변이 나와질 것 같아요 대격변이 나와질 것 같은데 저희가 그만큼 굉장히 수익을 잘 챙길 수 있을만한 것들 준비를 해놨으니 주주분들도 꼭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누르시고 그냥 컴퓨스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컴퓨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가 집중해봐야 되는 키워드는 딱 두 가지라고 저는 해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중국 판호 관련된 이슈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게임주 섹터 자체의 흐름을 긍정적이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내일 이제 FOMC를 필두로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차둔지는 이번 FOMC를 필두로 한번 꺾이고 추세가 고점에서 꺾이는 구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금리 이슈는 우리 시장에 좀 많이 적응이 됐어요 시장에 좀 많이 적응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동결이냐 아니면 조금 인상을 하냐 한 이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의 사이클에서 성장주라고 판단이 되었었던 2차전지가 가치주로서 변모를 하는데 성장 가능성까지 보여주며 2차전지 필두의 상승장을 보여줬어요 근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게 되면 그만큼의 이런 성장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2차전지에서는 차이 매물이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의 사이클에서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업황 쪽으로 돈의 매수입이 강하게 들어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어한 상황이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뭐 반도체 혹은 게임 아니면 혹은 바이오 이 정도가 조금 대체적으로 가시적인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 정도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 주주분들 개별적인 모멘텀 이슈거리 다 좋습니다 하지만 컴투스는 최근에 의지를 보여주었죠 어떤 의지를 보여줬습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현을 보여줬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석점으로 좀 잡아보자면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을 지켜줄 구간은 다 지켜줬고 딱 이 7만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7만원의 가격 밴드 언저리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결국 이걸로 봤었을 때는 주가를 당겨서 끌어올리겠다라는 하나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 주주분들 버틸 땐 버티십쇼 버틸 땐 버티고 이 고점 돌파하는 구간이 어떻게 나아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컴투스 영상 제가 계속 찍을 건데 사실 컴투스라는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저희 주주분들이 아직까지 단 한 분도 없다보니까 컴투스가 이번에 고가 돌파를 해주고 난 뒤부터는 제 영상을 추가로 찍을지 말지 사실 큰 고민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 주주분들 그냥 여태까지 지켜만 봤다라고 하시면 꼭 저희 어빙지TV 댓글 고정란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링크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 누르신 다음에 컴투스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